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 9월 19일에 캐나다 경제에 게재했던 수영에서 배우는 투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투자 전문가는 투자하는 마치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보면 그냥 뛰어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을 물에 먼저 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씩씩하게 헤엄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영 코치에게 영법과 자세를 세세하게 지도받습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우선 수영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 오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호수나 강,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진 폼으로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수영을 하든 코치에게 지도를 받든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진리는 수영을 잘 하기 원한다면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섭죠. 몸이 잘 뜨지도 않고 숨쉬기도 안 되고 물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물에서 계속된 연습과 경험을 통해 물에 익숙해지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만 왔다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깊은 물에서 더 나아가서는 자연 속에서 수영을 즐기게 되고 오히려 그것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증권감독원이 2017년 1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에서 36세까지의 온타리오주 사람들 가운데 80%가 저축을 하고 있는 반면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4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절반이 넘는 젊은이들이 투자라는 물에 발도 담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물을 바라보면서 물은 위험해 난 물에 빠지기 싫어 아버지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하셨어 조심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물 밖에 머물거나 물에 들어온다고 해도 얕은 물에서 그저 개해음을 치는 수준 다시 말하면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 또는 GIC에 저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 개해음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는 없지만 제대로 된 수영에 비해서 힘도 더 들 뿐만 아니라 속도도 엄청 느려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영도 되도록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좋듯이 투자도 되도록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고 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이든 투자든 혼자 독학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전문 코치의 지도를 받게 되면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폼도 갖게 됩니다. 멋진 폼므로 수영장, 호수,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모두가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투자라는 물을 겁내지 마십시오.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제대로 코치를 받으십시오. 어쩔 때는 힘이 붙여서 물에 빠질 것 같지만 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있으시면 몸은 물에 떠오릅니다. 또 코치가 도와줄 것입니다. 머리를 내놓고 개헤엄만 쳐서는 절대 원하는 목표에 원하는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안되신다구요? 각자에게 맞는 영법이 있고 몸이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는 구명조끼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코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깊은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얕은 물, 즉 GIC의 연 몇 퍼센트 이자에 만족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연 6%를 넘는데 그 이자에 과연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얕은 물이라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코치에게 영법을 지도받고 멋지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봅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